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2일 임호 첫 번째 기사 1504년 명홍츠 17년 전교하기를 윤석보 이 집의 주에는 이 의선과 같으니 역시 직첩을 거두고 파직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2일 임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최수 이 장씨는 약물을 내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1일 임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극균의 집에 명함을 드린 자를 모두 형장 때려 파직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2일 임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속받지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증치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관해서 갖추게 하니 불가하다. 그러므로 이미 중예에 효유하게 한 것이니 지금 다시 거듭 밝히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2일 임호 다섯 번째 기사. 왕이 정원의 묻기를 제왕은 하루에도 만기를 살피니 그 상제가 본 뒤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한다. 지금 여골의 제도를 따라 21일에 길복을 입고 조예 받는데 풍악을 쓰며 혼인하는 등의 일을 다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모의 상사와 오복이 각기 등별이 있는 것인데 재상이 분석하여 의논에 사리지 않고 빈소가 있는 것만을 말을 한다. 옛날 상중에 가는 풍악 소리를 낸 자가 있었는데 지금 대개 사람이 알까 두려워하니 이것은 불가하다. 승지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승지들이 아래기를 이미 길복으로 바꾼다. 모든 길래를 다 통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이 빈소에 계시니 풍악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였으나 전교하기를 천추사로 하여금 중국 조정의 길복으로 바꾼 후는 대행이 빈소에 계시더라도 풍악을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정부 육조와 한승부 대관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 하니 모두들 아래기를 이미 길복으로 바꾸었으니 조회받는데 풍악을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아린대로 하라. 전일 상사 제대로 의논할 때 경들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의논하는 것이 매우 좁았었다. 그리고 지금 조회 받는데 풍악을 쓰는 것을 의논하는데도 의견이 또 좁다. 그 말을 바꾸어서 예전대로 풍악을 써야 한다고 하면 무엇이 불가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옛날 안순 왕후의 상제를 의논한 것 역시 근거가 없다. 그때 정성들이 지금 모두 배임을 당하였지만 그들 마음에는 연로한 대신의 말을 인근이 혼자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대적 풍악이라는 것은 혈맥을 화창하게 하고 찌꺼기를 없애 화평한 기운을 기르는 것이므로 조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만 그 돌이나 쇠소리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빈궁이 아직 떠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길복으로 바꾸었으니 자연풍악을 써야 하는 것인데 경들에 의논하는 것이 정말 편협하다. 이런 일을 불추한다는 반드시 음악을 듣고 싶어서 그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찌 감히 입에 내기야 할 것이랴 하니 신등이 아래기를 신등이 앞서 의논한 것이 과연 편협합니다 하였다. 명하의 정성들에게 검은 비단 한필씩을 하사하였다. 연산꾼들에게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2일 임오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으로 이 윤영의 효수하는 것을 가서 보게 하고 너희들이 그를 잃는 것은 앞으로 인권을 섬기려 하는 것이니 이 사람들의 수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라. 그리고 선비들로서 피하고 와서 보지 않는 자는 죄를 논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꾼들에게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2일 임오 7번째 기사 아창색 비단 다스피를 봉하여 모두 오플로 무늬 색깔과 승지의 이름을 써서 하사하며 이르기를 오는 7일 진년할 때 가급적 옷을 지어 입게 하라. 대적 일이 순조롭지만 아래 있는 자로서 어찌 자기 몸이 수그롭다고 하여 꺼릴 것이랴.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모를 수 없으며 그늘 일도 많고 경들이 더욱 수그롭기 때문에 하사한 것이다 하였다. 연산꾼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3일 개미 첫번째 기사 승지 파결 이 개민이 감독하여 이 극균에게 명함 드린 사람을 장 80에 처하게 하였다. 연산꾼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3일 개미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행 대비 발인 때는 배송하는 것을 증지할 것이다 하였다. 연산꾼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3일 개미 세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기에 이르기를 공자가 상제를 드리고 5일 만에 검은구를 타는데 소리를 이루지 못하고 10일 만에 생가를 이루었다고 하니 무엇을 말한 것인가 민작은은 3년상을 마치고 검은구를 당겨 줄을 고르는데 절절히 슬프고 간간히 즐겼다고 하였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세히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연산꾼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3일 개미 네번째 기사 의금부 당상에게 명하여 전후 정죄 한 사람의 죄명을 문부에 기록하고 책 메어 드리게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효수한 사람 아래는 모두 쪽지를 써서 붙이게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3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에 가둔 내관 김청을 장 일백대에 처하여 극변의 한 구울에 충군하라 하였다. 승정원이 국사를 전파하는 것을 그 많은 절목을 의논하여 아래니 1. 국내의 일과 따로 승정원의 전교할 일은 외관 사람들은 들어 알지 못하게 한다. 1. 모든 국사는 의중부 녹사와 사헌부 사관원 설의 외에는 전하여 들 수 없으며 정부 대관은 보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여 말하지 못한다. 위반하는 자는 장 80에 차한다. 1. 승정원은 원의 문관을 엄하게 지켜서 각 관청의 공사를 가진 녹사 설의 이외에는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범하는 자는 장 일백에 처한다. 각 관청 서리로서 국사를 쓰기를 청하는 자나 정부의 녹사 대관의 서리로서 쓰는 것을 허락한 자는 모두 장 일백대에 처한다. 1. 각 관청의 관원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전하는 공문만을 받들어 시행하고 역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모두 장 80에 처한다. 연산군 1교우 13권 연산 10년 연산 10년 4월 23일 개미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근자의 몸이 불편한데다가 또 큰일을 만나서 마음을 썼더니 기운이 안정되지 않는 것 같다. 경련을 정지하려 하는데 어떤가. 하느 이슨등이 아래기를 근자의 큰일이 있고 또 국상을 만나니 신등이 항상 성체가 어떠하신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큰일 경련은 정지함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주색에 빠져 학문을 강화할 생각이 없는데 순등이 견책당할 것을 두려워 역시 권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경련이 영영 폐지되어 왕의 위험과 포학이 날로 심하여 한마디의 말이 왕의 뜻을 거슬러도 문득 죄주고 뱀으로 조종의 사람마다 위태롭게 여겼다. 순밑 허침 박승질이 정성이 주어서도 그저 자리나 채울 뿐 감히 바로잡는 일이 없었고 오직 명을 받으러 순종할 뿐이었다. 이때 김수동, 정미숙, 김감, 이계남이 의검부 관원이 되고 강비순, 손, 김수동, 송질, 허즈비, 춘추관 관원이 되고 박열, 이계명 등이 승규가 되었는데 모두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 무릇 역사를 상과하여 죄를 의논하는 데 힘써 구원하였으며 쓴 등이 또 많이 미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 그 힘으로 살아나기도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년 4월 24일 갑신 첫번째 기사 예조가 아랜 제헌 왕후 추수 후에 논상을 젊어 내리며 이르기를 제헌 왕후는 어찌 한 나라의 무의일 뿐이랴 지금에도 설원하였으니 상주는 등급을 더 하려 한다 예관과 정성 등을 불러 의논하게 하라 하니 예조 판서 김감과 참이 성희 아니 아래기를 지금 이 상을 논하는 일은 위에서 마음을 다해 하시는 것이므로 신 등이 제안할 것이 못됩니다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년 4월 24일 갑신 두번째 기사 명하여 어제들인 안면에 정주의 인안이라고 쓰게 했다. 썼어들이니 전교하기라. 문안중에 혹은 간사하여 죄를 얻은 자 있고 혹은 흉악하여 죄를 얻은 자도 있으며 대가는 혹 말할 때 말하지 않아 죄를 얻은 자와 혹은 말하지 않을 때 말하여 죄를 얻은 자가 있으니 이로써 다시 제목을 의논해 아래라 하니 쓴 등이 아래기를 흉사 정주의 안이라고 하소서 하고 이어 아래기를 대간이 당연히 말려야 할 때에 말하지 않은 것도 역시 사임으로 다만 이 두 글자로 함께 이름한 것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라 임성으로 하여금 갑자년 흉사 정주의 안이라고 쓰게 하라 하였다. 연산권 1기 53권 연산 10년 년 4월 24일 갑신 세번째 기사 장성들에게 묻기를 대저 예의의 젊은의 번거로움이 있다 하여도 성과 경을 위주로 하면 반드시 예의에 구애될 것이 아니다. 예기에서 이른바 삼룡 구용의 제도는 모두 미문 말절이다. 가령 제사들일 때에 풍악을 듣고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면 역시 성이 아닐 것이다. 일찍이 덧근데 능에 배려한 후에 타위를 하는 것이 예인데 고집하는 재상이 있어 장차 능에 배려하는데 미리 타위할 생각을 하면 정성이 한결같지 않을 듯 하여 그만 아리어 파하였다. 대저 제사란 나의 한 마음의 정성에 있고 타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만일 25일에 조의를 받는데 풍악을 쓴다면 또한 그 후에 빈전에 제사드릴 수 있으리야. 하니 유순 허친 박승질이 아르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예라고 예라함은 혹백을 말하는 것인가 악이라 하면 종고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예의의 근본은 공경에 있고 악의 근본은 화평에 있는 것이며 그 나머지 의식이나 도수는 모두 말단이므로 오직 마음의 정성에 있는 것입니다. 조의를 받고 풍악을 사용한 후에 빈전에 제사드리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침이 홀로 아르기를 신이 명나라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황제가 장차 대제를 종묘에 거행하려 하면서 행사전에 조회를 받고 풍악을 쓰며 오후에 제사를 거행하니 원래 구구한 예의에 구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하문하기를 무릇 제사는 원래 마음의 정성에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의복에 구애할 것이 없다. 지금 문묘의 제사들일 때는 곤룡포를 입고 능에 배려할 때는 단복을 사용하는데 어찌 문묘에는 반드시 곤룡포로 하고 능침에는 반드시 단복으로 한 후에이야만 신이 흠향하겠느냐. 이것은 제상들이 올해의 주에만 구속되어 잘못 의논한 것이다. 지금 이미 길복으로 받고 있으니 길복으로 빈전에 행사하려 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였다. 이로부터 조회와 연회에 모두 풍악을 사용하여 제궁이 빈전에 있는데도 음악소리가 날마다 시끄러웠다. 삼룡구용은 부모의 초상에 세 번 뛰고 아홉 번 뛴다는 것을 이룬다. 단복은 색이 옅은 의복을 말한다. 제궁은 왕 또는 왕비의 관을 말한다. 연산군 일교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5일 얼리우 첫 번째 기사 승지 이 계명을 보내어 조한손을 당직창에서 형장을 때렸는데 이극균의 집에 명함을 드린 때문이었다. 연산군 일교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5일 얼리우 두 번째 기사 정성들이 죄인을 정제한 월인 및 주관의 성명을 써서 책을 만들어 아래니 전교하기를 전의 문헌과 합쳐 한질로 만들어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교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5일 얼리우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심순문이 장령이 되었을 때 어이의 넓고 좁은 것을 말하였으니 이 역시 위를 가르켜 말한 것이다. 무리한 것 같아 죄를 주려는데 어떠한가. 하니 정성과 승정원이 아래기를 순문이 그때 처음 중국에 들어가서 의복이 매우 넓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랜 것입니다. 그러나 어이의 넓고 좁음을 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신하로서 어복을 우르르 보았으니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드디어 명하여 옥에 가두었다. 연산군 일교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5일 얼리우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당상관들을 조회할 때 모두 사라는 단을 읽게 하는 것은 조종의 채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볼 때도 조종의 광채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 등이 준비하기 어렵다 하지만 어찌 옷 하나를 준비하지 못하리야. 하니 유순 등이 아래기를. 상상의 뜻이 그러하시니 당연히 받들어 시행하이 하겠습니다만 비단은 본토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님으로 일체를 함께 입는다는 것은 배단이 매우 적지 않겠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미의에 관계되는 일이니 나중에 달리 의논해서 시행하야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교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5일 얼리우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김전이 모년에 파직당한 일을 상고케 하고 정성들에게 묻기를 김전의 김일선에 관련되어 파직하였는데 어찌 다시 서임하는가 하니 정성 등이 아르기를 저는 다만 사연이 정녀창에 관계되었을 뿐이오 중재에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직만 하였던 것입니다. 이미 김일선의 죄에 관계되지 않았으니 어찌 끝내 소용하지 않으리까 하였다. 선교하기를 전을 불러서 사람을 물리치고 비밀리 그때 이를 써서 봉함하여 드리게 하되 조금 더 숨기지 말게 하라 하니 전이 곧 서서 아래였다. 연상군 1기 53과 연산 10년 연사월 25일 얼리우 여섯 번째 기사 정성들에게 함원하기를 옛날 순임금이 요임금의 두 딸에게 장가 들었는데 이것이 성인의 한 일이다. 또 예수의 한 사람이 아홉 여자에게 장가던 글이 있는데 후세의 의논이 어떠한가 하니 정성 등이 아르기를 후세의 와선 모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한 이후로는 이 예를 쓰지 않았으며 본국에서는 더욱 처족을 피하였습니다. 왕이 엄란한 일을 사행하려고 이 물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 방자한 행실이 끓이 끼는 것이 없었으며 재상 종실 종친의 부인들을 많이 핍박하여 간음하였다. 연산군 1기 53과 연산 10년 년 4월 26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사흥부가 아르기를 유자강 임상웅이 이극균과 사귀었으니 그 죄가 참 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다만 유삼천리에 속받치고 그대로 이름 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년 연산 10년 년 4월 26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의검부가 아르기를 정문찬 탁경지 이순이 이극균과 사귀었으니 그 죄가 장 1백 유삼천리에 해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정문찬 탁경지는 나이 70이니 장 80에 처하여 고신 3등을 뺏고 유삼천리 다 함께 속받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6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한치형이 정성이 되어 대골 안에 울타리를 두른 것 및 멜타는 일 등에 대하여 진안하였는데 무릎 궁궐 안의 일은 원래 엿보구나 짐작으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성정색이 더디 출입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성정색이 대골 안에 있음을 외관 사람으로서 어찌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서 이 말을 꺼낼 것이랴 이것이 모두 위 사람을 믿지 않고 하는 일을 의심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 대해 상고해서 아래라 끝내는 형부를 주고 약했으니 승정원은 정성들과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승지들이 아래기를 시정기를 상고하니 주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든다 많다 내가 혹 몸이 편치 못하여 경련에 나가지 못하는데 외관에서 강청하여 맞이하는 이 말이다 대저 사직의 안위는 인군의 현몸에 있는 것인데 경련을 어찌 급하게 할 것이랴 인군의 몸이 편안하면 사직 역시 편안한 것인데 예전에 이르기를 마음과 뜻이 하고 싶은 것을 다하여 나의 일상을 마친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로 그르지만 신하로서 위를 없인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를 역시 내가 본의 여기는 바이다 하니 승지들이 아래기를 성체가 밀행하시면 경련과 시사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4월 26일 병술 5번째 기사 유순 허친 박승재로 불러 전교하기를 추후로 논하는 것이 불가하기는 하지만 지금 풍속을 바로 할 때를 당하여 죄주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을 두지 말고 자세히 상부해서 아래라 하고 이어 5서를 내렸다 1. 성정색이 더디게 출입하는 것 전교하였다 성정색은 대권을 안에서 일을 맡아 하는 자인데 죄상 등이 우리의 머물러 있는 것을 거래서 더디게 출입한다고 아랜다 이 역시 위로를 없인 역에서 그르는 것이니 자세히 상부하여 아래라 1. 울타리를 두리는 일 1. 밭에 관한 일 전교하였다 살곳 목장의 밭에서 사복시에 속했는데 내가 내 원포로 옮겨 속하게 하였다 그 밭은 나라 땅이니 사복시에 속하나 내 원포에 속하나 무엇이 다르리야 내 원포는 왜 나 과일을 심어 위에 바치는 것인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강경이 논하는 것은 정성들이 반드시 사복시의 제조나 관원들의 말을 듣고 그러는 것이다 그때 정성의 친이 아리였느냐 낭증이 정성의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리였느냐 사복시 관원 및 제조 등을 조사하여 아래라 1. 말을 탄 내관의 일 전교하였다 궁중의 일을 짐작하여 생각하는 것은 불가하다 내가 과연 한가한 때의 내관으로 말을 조련하게 하였는데 감히 위에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엿보아 말을 하니 매우 거르다 1. 장막을 두르는 일 전교하였다 담장 위에 장막 두른 일에 대하여 논개한 자가 있었다 1. 전룡하는 일 전교하였다 그때 정성들이 힘써 전룡을 말하였다 전룡해야 한다지만 쓰지 못하는 데 쓴다면 말을 할 것이나 쓸만한 데 쓴다면 전룡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이 없이 전룡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받으러 효도하기 위해서이다 5. 세겸이 삼전의 비용은 쓸 곳이 없고 반드시 부처를 공양하는 등의 일에 허비할 것이다고 했는데 궁중의 일은 짐작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가하거늘 세겸이 감히 말하였으니 그 몸이 이미 죽어더라도 역시 죄를 주어야 하겠다 1. 방을 만들고 일을 보는 일 전교하기를 조종조로부터 대간이 된 자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2주가 홀로 대간에 예골하여 거치할 것을 요청하니 이것은 위로를 없인 역에서 그런 것이다 제주의 귀양보내기로 하기는 하였지만 지금 풍속을 바로 할 대로 당하여 이런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이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가두고 명을 기다리라 1. 조순의 일 전교하였다 쓰니 노사신의 고기를 먹으려 하였는데 큰일이 아니고서야 최상의 고기를 먹으려 하는 것이 가하냐 지금 죄를 잊고 서용되지 않았지만 원래가 더 죄 죽어야 한다 1. 소소하게 짐작하여 생각하는 일을 일체 거만한 일 전교하기란 이런 것은 거만한 절목을 만들어서 서로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영의전 유순 등이 아래기라 공중일을 짐작하여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매우 그럽니다 그리고 그 말을 상구하며 반드시 시비가 있을 것이니 죄 죽이려는 놈함이 마땅합니다 절용하는 일은 신이 의정부 찬성이 되었을 때 사인이 정성들의 의논을 가지고 새삼 와서 말하였으므로 신 역시 함께 말하였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우의정 박승질은 아래기라 어색하면 신의 이성 종부 형임으로 비염하기라 아니 전교하기라 무릇 절용을 말하는 것은 본디 옳지가 않다 또 내가 대비를 봤다는 데는 다만 장만화에 드릴 뿐이오 장만화에 드린 후에 대비께서 조금 던져주거나 혹 누구에게 아주 주는 것은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세겸이 짐작으로 그것을 반드시 사찰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제가 어찌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몸은 이미 죽었지만 죄를 주어야 하겠다 하고 또 승질에게 전교하기를 세겸이 경의 종령이기는 하지만 비염하지 말라 또 사관이 혹 유기하고서 사책에 수록하지 않는 일이 있다는데 내가 친히 듣고 일찍이 통분스럽게 여겨왔다 순추간 당상관과 겸 순추간 누원을 등으로 상고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6일 병술 6번째 계사 찬교하기라 이 겪고 있는 머리를 저자에 매달고 3일 후에 팔방으로 돌려 보아라 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6일 병술 7번째 계사 강기선으로 우찬승을 이계남으로 호주판사라 민교정으로 한승부 판뉴 성해안으로 형조찬반 홍자로 경상도 관찰사 유빈으로 함경도 관찰사 강징으로 우부승지 손주로 동부승지 김종으로 예문관 부재학을 임명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6일 병술 8번째 계사 권주를 옥에 가두었다 주는 젊어서 과거에 급제 문학이 있고 단화하며 관에 있으면서 일을 보는데 일찍이 조심하지 않은 일이 없었으며 마음가짐이 청렴 간결하고 지조와 행실이 구차스럽지 않았다 성료가 윤씨를 폐의할 때에 승지 이세자를 명하여 가서 사사하게 하였는데 주가 주소로 따라갔다 이때 이르러 왕이 죽이려 하였는데 유승등의 구원을 힘입어 귀양만을 보냈으나 후에 마침내 죽이고 말았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7일 장애 첫번째 계사 전교하기를 임승제는 병이 있으니 도총부에 들어와 당직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승제는 임사웅의 아들로 공주에 장가 들었는데 천성이 기울고 험하며 아참과 아양을 하여 왕의 뜻을 잘 맞추니 왕이 매우 사랑하여 여러 부마들이 따르지 못하였다 아비가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을 분하게 여겨 늘 이를 갈았는데 왕의 뜻이 이미 거칠어지고는 날마다 나가서 친인이 뵙고 용사하였다 그리하여 그 아비와 함께 수시로 불려서 혹은 사복으로 검원을 수립하고 왕 역시 자주 그 집에 갔으니 왕의 엄란하고 술을 조정하며 사람 죽이는 것이 모두 승제 부자가 인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염이 성하여 세력이 중예를 기울이니 조정에서는 눈을 흘기고 간산 소인의 무리들은 많이 따라 붙었다 왕이 일찍 승제를 경상도로 보내어 아름다운 여자와 좋은 말을 구하게 했는데 온도가 손만 들으면 도망갔고 뇌물을 셀 수 없이 주었지만 그래도 가득 거두기를 맞이 않았다 옥교를 타고 사람들에게 메고 다니게 했는데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옹히하여 길을 막고 지나가므로 바라보는 자가 왕의 임금의 행차다 고 말하였다 돌아오자 왕이 승제들에게 강 위에서 맞이하여 잔치에 위로하게 하였다 그리고 죽음에 미쳐 왕이 매우 슬퍼해 항상 우울하고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 후에 부모, 민자방, 남치원이 비록 아참하여 잘 보이긴 하였지만 승제와 같은 전원은 없었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산 4월 27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전교학이라 내 응방의 응사가 식사 제공 때문에 산에 갔는데 혹 파루를 기다려 나가고 혹 인정해야 돌아온다 승군의 효유하여 엉패를 조사해서 야간 통행을 금지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파루는 쇠북을 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은 밤에 쇠북을 쳐서 야간 통행을 금지하던 일이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산 5월 27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전교학이라 벼슬하는 자는 당상 당하를 분별하지 말고 모두 비도한 옷 입는 것을 허락하라 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산 4월 27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정성근과 아들 정주신의 줄기 의검부가 아래기를 정성근의 아들 정주신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니 왕이 독약을 마신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명하에 다시 물으니 의검부가 아래기를 갑자기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였다 선근은 충성과 효도가 찬성에서 나왔고 뜻을 분발하고 행실을 돈독하게 하여 세속에서 뛰어났다 고지식하여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굽히지 않았다 그가 피살되니 주신이 아버지가 비명해 간 것을 통탄해 범낮으로 시신을 지키며 통곡하였는데 얼마 후 또 잡혀 갇히게 되었다 그러자 통분하고 억울하여 피를 토하며 한 번 크게 슬퍼하더니 죽었다 조군 정의나 민간에서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연상군 일기 53군 연산 10년 연사월 27일 정의 다섯 번째 기사 찬교하기를 김전의 써낸 것이 일기와 다름이 있느냐 정성들과 의논해서 아래라 하니 정성들이 아래기를 저는 서계에서 말하기를 정여창이 산성의 일을 듣고 안색을 변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창의 공술한 말에는 다만 전이 탄성의 말한 것은 이미 사초에 적혀 있다고 하였는데 일기를 상고하니 상고하니 여창이 산성의 일을 어찌 사초에 실을 야고 하였으니 말의 실마리를 틀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김일손의 말에 의하여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다만 여창에게 전한 것이오 별로 다른 정실은 없었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털린 점은 주문하라 하였다 연상군 일기 53군 연산 10년 연사월 27일 정의 여섯 번째 기사 사험도 집형 유숙이 아래기를 임사홍 유자강이 이극균을 친하게 사귀어 사살이 서로 출입하였으므로 본부에서 참부대시로서 조율하는데 다만 죄를 속받치게 하고 또 파직하지 말라 하시니 신은 생각에 벌이 경한 듯합니다 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3군 연산 10년 연사월 27일 정의 일곱 번째 기사 허침등이 글로 아래기를 성장세계 더디게 출입한다고 말한 것은 이철균 곽종본이오 내관이 말탄 것을 말한 것은 한치형 성준 이극균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곽종본 이철균은 옥에 가두라 내가 일찍이 사복시로 하여금 잘 걷고 잘 달리는 말을 구하게 하였는데 기르는 사람이 사복시에서 들이라고 독촉할 것을 꺼려서 극균에게 청탁하였기 때문에 극균이 아랜 것이니 극균과 친하게 지내는 자가 반드시 말을 사복시에 들였을 것이다 급히 말문서를 상고하여 아래고 또 극균의 머리를 진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고 또 대구를 눌러 내려다 보는 인가를 철거하게 하였는데 외관에서 민폐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로 중개하고 행하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는 사슴씨의 이북의 인가를 철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하자 허친 박숭질 등이 아래기를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궁궐단 밑에 사는 자가 궁중이를 누수라는데 정성이 듣고 들어와서 아래는 것은 사실 정성이 할 일이 아니다 예 사람은 온실성 중의 나무도 말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 임금은 낸 자가 경국 요대 주지 육림을 하여 걸주 같은 행동을 한다든가 위수 가해서 죄수를 논의하는데 위수물이 다 불거지게 한 상황의 혹독한 일 같다면 논하에도 가하거니와 이런 말 타는 것 같은 일은 일시적인 심심풀이며 기운을 차리려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논할 것인가 사람이 말한다고 하여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허침등이 또 상과에 아래기를 전곳저는 본식 무예를 사열하는 것으로서 밭갈이를 못하게 한 것은 최숙생의 직평이었을 때 아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무예를 사열하는 장소는 나라 땅이다 내농포를 넣어 외나 과일을 심어 받지게 하는 것도 역시 위를 위한 일인데 무슨 경화국 중한 일이 있어 이렇게 아랜단 말이냐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이니 잡아다 공문하라 정생들이 또 석회하기라 박한주 신징 이윤번이 휘장 두르는 일을 간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신하가 인군에 대하여 원래 악을 섬겨 선을 드러내어 지성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며 정전에 휘장을 두르는 일 같은 것은 말할 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엿보안 말하였으니 역시 위를 의심하는 없인 여기는 것이다 지금 풍속을 배역하여 바로 하는 때에 있어 공중위를 지레 짐작하고 아랜자는 죽여도 남은 죄가 있다 주문할 것 없이 빨리 옥에 가두라 또 옛말에 왕의 땅 아닌 것이 없고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전굿장 역시 우리 땅인데 내포에 넣는 것이 무엇이 해가 되며 무예를 사열하는 땅이다 마장이다 하며 간장하는 것인가 대저 내포는 외나 과일을 심어 위에 진상하는 것이다 신하로서 위에 바치는 일에 대하여 원래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밭을 빨리 내포로 돌리라 하였다 정생들이 아래기라 선비가 원래 오활하고 옛날 문자에 맞겨 사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니 과연 그럽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무릇 신하로서 공중일에 대하여 칠의 짐작함이 불가하다 옛날 역사를 가지고 보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다 더구나 열문에 공중일을 지레 짐작하는 죄가 있다 또 중국 조정에서는 원래부터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고 했는데 만일 위를 능멸하는 풍습이 있고 군신과는 분별이 없다면 도리어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정생된 자는 원래가 마음을 다해 인권을 보필해야 하니 이런 풍습은 아래에서부터 먼저 바로 하는 것이 가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산 10년 연사월 27일 장의 8번째 기사 명하의 이세걸 등이 난 안한 추안을 불태우게 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7일 장의 9번째 기사 우승지 성세순이 병으로 하여 사임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조쳤다 세순이 왕의 포악함이 날로 심해짐을 보고 화가 두려워 병을 칭닥하고 사면하였다 그러나 바른 도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왕비의 먼 친족으로서 항상 한문에서 기거하니 사람들이 기롱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시책을 대행 대빚게 올리고 이어 빈전에 분향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극균의 머리를 백관이 배제한 후에 다 사례대로 서서 보게 하고 이어 팔도에 돌려 보이라 하였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연사월 2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곽종번 이철균 신징 박한주 이연분이 궁중기를 지뢰 짐작한 일은 그 죄가 열문에 있으니 거기에 의하여 죄 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경계할 줄을 알게 함이었던가 최숙생이 아랜 전고전은 위에 바치는 일인데 감히 농기하였으니 매우 그르다 하니 유순호친 박승길 관계성 김수동 등이 아래기라 종번등이 아랜 것은 그럽니다 그러나 나이 젊은 선비가 언관이 되면 사체를 모르고 말합니다만 지금 와서는 저도 반드시 징계되어 스스로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근일설로 나는 일로 하여 죄를 얻은 자가 매우 많은데 종번등이 죄는 생각하면 그것과 다름이 있을까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무릇신하로서 위에서 하는 일을 의심하여 질에 짐작하고 말을 한다면 차라리 공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을 보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무리들은 의당 중환주에 처하여 뒤 사람을 경계하여 할 것이다 또 사냥은 봄가을로 행하는 것이 주내이나 내가 혹 수시로 행한다 하여 대관된 자가 또한 이것을 논개하는데 나는 매우 그르게 여긴다 지금 언관을 죄주는 것은 말하는 길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성종은 명철한 임금이지만 김봉일 즉이 헌납이 되어 이를 말하는 데에 그릇댐이 있으니 곧 당직창에 내려 군문하게 하였다 봉은 그때 문학으로서 바야흐로 서연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현부를 당하였다 이것은 내가 진히 본일이다 죄가 있으니 어찌 대가니라 하여 용서해 줄 것이랴 종본 등을 당초 그렇게 논제한 것은 그때 정성들이 꼭 덮어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제 상의 일이랴 지금 정성들 역시 설원에 대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며 도리어 종본을 덮고 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니 정성들이 아래기라 신들이 종본이 죄를 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의 분부를 들으면 아주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라 설균 등을 당직창으로 잡아다가 공문하고 유래비추어 아래라 또 조지서 등의 머리를 팔도에 조리 돌린 후 구릉에 버려두라 만일 평소에 알던 수령이 혹시라도 거두 장사 지내는 자가 있어 일이 발각되면 크게 죄줄 것이니 이것을 효유하라 하였다 또 정교하기라 제 왕으로서 사람을 쓰면서 어찌 다 알 수 있으랴 그런데 제 상의 관직을 제수하면 대간이 곧 말하기라 이는 청리이다 이는 특은이다 고하며 이로써 의심하는 이것도 불가한 일인데 더구나 공중에서 하는 일을 지뢰 짐작하고 부연 논개하미리야 제가 본 뒤 중하다 변형량 이윤영 같은 무리는 남의 숨은 사사로운 일을 말했다 하여 형벌을 주었는데 한매 총부는 공중의 일을 지뢰 짐작함이랴 옛사람이 비록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끊은 것은 다시 잊지 못한다고 말하였지만 이것과는 다르다 지금 풍속을 바로 할 때이니 이런 사람들은 원래 진실로 처형하여야 한다 정부 6조 한승부 대간을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권 연산 10년 연 4월 28일 무전 네번째 기사 정승등이 아래기라 내관이 말한 것을 말한 자는 전 대감 김재신 이자근 윤빈 곽종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눈으로 그 사실을 보고 말하였으니 그 죄가 지뢰 짐작한 자원은 다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김재신 등은 죄가 중하니 삼정성은 윤문의 상과에 아래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다 차명에 처하게 하라 하였다 정성들이 아래기라 울타리를 두르고 휘장을 두른 일 및 후원에서 활석에 구경한 일은 한치형 어세겸 성준 등이 농기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중한지로 누나라 하였다 승중이 아래기라 성준은 장량에 처하고 한치형 어세겸 부관참시하고 이극교는 능지했으면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극교는 능지하고 준 세겸 치형은 우선 넣추라 농기할 때 사인은 반드시 사민 중에 먼저 주장한 사람을 알 것이니 정성 등은 양일에 상과에 아래라 하고 또 전교하기라 감기손 송질이 승지로서 재신이 농기할 때 저지하지 못하였으니 수문하에 아래라 또 신징 등이 징계할 때도 반드시 먼저 주장한 자가 있을 것이니 상과에 영아래게 아라 그리고 노형손 연필상의 머리 배어오는 것이 어찌 더디냐 물어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번 연산 10년 4월 28일 무장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이극교는 발호한 사람인데 사교 명함을 들인 데에는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이다 유자강 임상은 직접을 거둬 경기도에 충군하고 조순도 이순 이순 이육 한철장 정은부 김철수 김세균은 직접을 거둬 분배하고 그 나머지는 장 40을 속받지게 하고 그 중 무사는 먼 변방으로 충군하고 그들의 친족은 중도에 충군케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번 연산 10년 연산 10년 연사월 28일 무장 여섯 번째 기사 승지 박엘 선주가 이철균 신진 곽종번을 주문하고 참부대시로서 들어와 아래였다 그리고 이어 아래기를 징의 아래인 일은 한주가 먼저 주장하고 철균의 아래인 일은 종분도 또한 이미 자복하였습니다 연산군 1기 53번 연산 10년 연사월 28일 무장 일곱 번째 기사 교서관에서 단호 첩자를 새겨드리니 전교하기를 홍기다른 몸이 불경제로 범하였으니 그가 지은 첩자판을 깎아내고 그 일 잘 짓는 사람으로 다시 짓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번 연산 10년 연사월 28일 무장 여섯 번째 기사 박근 신준 이집 정미수 이계동 김감 이계넘 안철이야 허집 성이야 남금찬 이과 이중현 박삼길 노국류 정광필이 의논 드리기를 곽종번 등이 감히 궁중의 일을 질의 짐작으로 아래였으니 주가 진실로 컵니다 중안법으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임성 이점 한형윤 윤군은 의논 드리기를 곽종번 등이 궁중의 일을 질의 짐작하고 이브에서 드러내었으니 신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풍숙을 계획하는 때니 중법으로 다스려 다른 사람을 경계시켜야 하겠습니다 하고 민희 신숙건 장충보 이충골 김준선 권주 유수욱 김승조 박호겸 양개벽 이세응은 의논 드리기를 곽종번 등은 궁중의 일을 질의 짐작하고 아래였으니 중안법으로 다스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의논이 들어가자 전교하기를 무릎 국가의 일은 입이 있다 해서 다 말해서는 안되고 언관만이 말하며 언관이라 해도 또한 안다하여 모두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 장사에 관한 일이라면 의당 말해야 하지만 궁중의 일 같은 것은 어차티를 짐작하고 말할 것이랴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윗사람을 믿지 않고 그 하는 일을 의심하여 보아 말을 한다면 위에서도 아래에 믿지 않을 것이다 무릎 제상의 집에서 때로 사람을 보내 여폰도 하면 상하가 서로 시기하고 의심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런 사람을 당초에 너그럽게 논한 것은 그때의 삼공들이 나이가 늙어 머리만 휘었을 뿐 국사는 돌아보지 않아 엄밀히 덮어주어 벗어나게 했기 때문이니 삼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신징 등은 형벌하이 효수하이한다 하였다 종부는 성품이 승근하여 다른 장점이 없으므로 왕이 바야우로 언세한 사람을 추문할 때 극형으로 다스렸으며 종부는 전에 이철균 이윤던과 함께 간관이 되었는데 국문을 받게 되자 종부는 이 죄를 혼자서 당하여 설균 등은 면하게 되었다 연산군 1기 53과 연산 10년 4월 29일 개척 첫 번째 개사 전교하기라 유빈 이자근이 친히 보고 말한 것이라 하지만 공중의 일을 감히 스스로 누설하였으니 사영수로서 가두라 그리고 어세경, 곽종원, 김지혜, 신 등은 보관 참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건 연산 10년 윤 4월 29일 개축 두번째 기사 어젯밤에 아랜 이철균 신진 곽종번 등의 공초장을 내리며 이르기를 철균은 종번과 함께 아뢰지 않았으니 사형에서 감하여 장 일백대에 처하여 아주 먼 등방에 보내어 종이 되게 하고 신진 등의 아들은 외방으로 내쫓자 과거 영시에 하여 서용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건 연산 10년 윤 4월 29일 개축 세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부관참시한 사람도 저자에 효수하라 또 이주가 대관청을 설치하기를 청하였으니 이 역시 무리하다 이도 유래비수어즈 아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물어 대관이 된 자가 제 스스로 내가 언관이 되었으니 잘못된 말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죄주지 않으며 또 말의 근거를 묻지 않을 것이다 하여 동료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혼자서 개달하니 이 유년같은 사람이 그런 자이다 또 정부에서 스스로 내가 정성이 되었다 하여 감히 말하는데 이 극균의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대관이 되었다 나는 정성이 되었다 하여 다투어 서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찌 오르리야 이름으로 중한 형벌에 처하는 것이니 정성들과 함께 전지를 지어 중애에 효유하게 하라 하였다 정성 등이 아래기를 한지영 등의 십조 차자를 상고하니 이때 사인 윤금소는 외직에 보임되고 송천인은 명나라 서울에 갔으며 검상 이과가 혼자 있었기에 불로 물은 즉 신유년 10월에 질장관으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다음에 윤슬년 3월 24일에 복명하였는데 십조를 입게 한 것이 25일이었으나 신이 먼 길에 병을 얻어 곧 사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주장한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천인은 명나라 서울에 갔었고 검소는 외방에 있었기는 하지만 불로서 물어보기를 장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현상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9일 개축 4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한성부에서 나인에게 준 부영 명제 문서는 종이가 열 곳 글씨를 주의하여 쓰지 않았다 이것이 나인에 관한 일이지만 역시 전지를 받던 것인데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니 공문하라 하였다 현상군 1기 53권 연산 10년 윤 4월 29일 개축 5번째 기사 찬교하기를 희승공주와 장수경이 단천의 은을 얼마나 키웠는지 본도감사에게 물어서 아래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3군 연상 10년 윤사월 29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해안전의 악장이 아직도 성률에 맞이하나 단어 제사의 풍악을 연주하지 못하겠기에 감히 풍이 하옵니다. 아니 찬교하기라 풍악을 연주하지 말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3군 연상 10년 윤사월 29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의검분항청 이상침이 윤필상의 시체를 능지하고 와서 복명하니 찬교하기라 피상의 머리를 저자에 매달되 대행 대비 발인할 때는 치웠다가 발인 후에 다시 매달아 백관에게 보이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3군 연상 10년 윤사월 29일 개축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갇힌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중함을 알면 흔히 약을 마시고 목매는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연상군 1교 53군 연상 10년 윤사월 29일 개축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이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군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구세의 이름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구세의 이름을 다시 어디에 쓰려? 대저 보통 사람의 집안 일도 오히려 감히 말하지 못하는데 함여 구중 궁굴의 일이겠느냐? 소위 구중이라는 것은 한 겹 두 겹을 이르는 것이 아니오 대개 궁중이 엄숙함을 이릅니다. 조중조의 득하가 아직 지금 없어지지 않은데도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있으니 징계하에 다스리지 않는다면 말서의 가수는 그 배가 장차 궁중에 들어와서 궁중의 일을 보고서 말하게까지 될 것이다. 지금 풍속을 개혁하는 때 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죄를 주는 것이 가하다. 내가 위험으로 징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죄가 매우 중하기 때문이다. 또 그때의 삼공은 염치없이 녹이나 탐하였으니 모두가 쓸데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지금 다 죄를 주는 것이다. 이 극균, 이 세자 등의 족친을 이미 분배하였지만 반드시 빠진 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유난을 캐어내어 버리는 것이 가하다. 성전도 역시 죄에 의하여 처벌하려고 하니 잡아다가 가두라 하였다. 연상권 1기 53번 연상 10년 연사올 29일 기축 10번째 기사 정성들이 아래기를 선의리 하교하시기를 간용하고 괴이하여 세속과 같지 않기를 조지서의 무료와 같은 자를 신등에게 상과해 아래라 도록 하시였는데 신등이 널리 물어보았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하된 자는 마땅히 정성과 공경으로 인군을 섬기는 것이오. 내가 지위가 높다. 내가 나이가 안 많다. 하여 그 인군을 억신역에서는 부당하다. 이 극균과 같은 자는 엄용한 마음이 있고 무사들이 많이 따르니 이렇게 하기를 맞이하는다면 어찌 나중에 불측의 변이가 있지 않을 것이냐. 성중 같은 자는 무례한 자이다. 전일 모화관에서 전실을 보일 때 팔뚝을 반쯤 걷고 앉았으며 또 사냥할 때는 이 어전에서 쭈그리고 앉아 잡은 새와 짐승을 검사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삼공으로서 할 일이냐. 만일 나이 넓고 병이 있어 그렇다면 그 주기를 사면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승지들이 이것을 보고도 죄주기를 청하지 않은 것은 그 주위가 증함을 두려워 써이다. 김감등이 승지로 있을 때에는 이 같은 사람을 보면 그만 죄주기를 청하였는데 지금의 승지들은 감히 소위만 못하니 내가 일찍이 유감으로 여겼다. 대적 큰 집은 역시 기둥과 들보의 힘입는다. 인군이 아무리 어질더라도 진실로 신화가 어질지 않으면 어찌 혼자서 잘 할 수 있으리야. 지금에 있어서는 세상이 태평하지만 만일 어린 임금이 이런 무리들의 말을 모두 듣게 된다면 어찌 끝내 불측의 변이 없을 것을 장담하겠느냐. 또 때로 환관들을 거느리고 후원에 나가 노는 것을 행하기 위한 것이니 이런 것은 모두 말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지위가 중요한 것을 믿고서 말을 하니 내가 매우 미워한다. 준의 손자라서 드러난 관직에 있는 자는 모두 파직하라. 하며 순등이 아래길에 인군과 신화의 분별은 하늘과 땅 같아서 바꿀 수 없는데 어떤 자상의 지위가 높고 나이 많다여 감히 위를 없인여기는 마음을 들일까. 그 지위는 인군이 준 것이니 지위가 높으면 더욱 공경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신등이 거자의 보호니 균등이 폐단을 상달하는 데 말이 많이 불손하였습니다. 또 한 번 당기고 한 번 놓치는 것은 문무의 도입니다. 제왕인들 어찌 당기고 놓치는 도가 없겠습니까. 한때 후원을 다니며 구경하더라도 불과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지나치게 아른 것입니다. 연산군 1교 53권 연산 10년 윤사월 29일 개축 11번째 기사 왕이 백간을 거느리고 대행 대비의 조전을 장경궁에서 거행하였다. 잔교하기라 백간 등은 허터져 가지 말라 하고 정성들에게 묻기를 신진 곽종권을 다시 추문할 것 없이 오늘 백간이 이미 모였으니 빨리 배는 것이 어떤가 하였다. 신등이 아래기라 신진 등은 당연히 형부를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일이 발인이라서 백간이 모시고 제사드려야 하겠는데 어찌하오리까 아니 정교하기라 지금 날도 저물었으니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또 어수로 이걱균 이세자 연필상 성준 한치형 어세겸을 썼어 내리며 이어 정교하기라 세자와 걱균은 그 죄가 중첩하고 필상의 죄 또한 크다. 또 성준은 어전에서 무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민년에도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그 죄가 역시 크다. 이들의 족친으로서 서울에 있는 자는 노소를 가리지 말고 빠짐없이 저거 아래라. 또 반역제의 연좌 한 예로 모두 서게하라 하니 우이정 박성질이 아래기라. 신은 어세겸의 종제이므로 공무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잔각이라 공무를 보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3분 연산 10년 연사월 29일 계층 12번째 기사 정상들에게 전교하기라 유자강 임사홍이 이걱균과 친근하게 지냈다 하여 이미 중군하기를 명하였는데 지금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사홍은 패배할 때 꼭 읍하며 그 불가함을 극력진 안하였으니 그 공이 어찌 크지 않으려 장형으로 속받치고 본직을 돌려주라. 그리고 저강도 역시 장형으로 속하여 파직하고 충군하지 말라 하니 승둥이 아래기라. 사홍은 패배할 때 공이 많았으니 그 공과 과실을 비교하여 공으로 과실을 덮어두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였다. 기회가 많고 교류가 넓었다. 오랫동안 유사에게 굴하자 포위로서 경상을 만났다. 그리하여 과거에 오르면서 여러 번 천거되었으며 더구나 임사홍 유자강 노공필과 잘 지냈으며 사홍은 아비 임원중과 공필의 아비 노사신 역시 빈객으로 대우하여 항상 호구르의 선비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아는 이들은 이미 그의 출처와 진태가 바르지 못함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시종 대간이 되어서는 항상 원하지 않고 둥글둥글하여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일삼았을 뿐 털 끝만큼도 공사에 도움이 없었다. 일찍에 충청 감사가 되었다가 걸려 돌아올 때에는 진천현에서 5, 6일을 머물렀다. 그리하여 50여 고울수령들을 모으고 몇 고울의 기생풍악을 모아서 술 마시고 활쏠에 즐기니 여러 고울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뜰에 겹겹이 쌓이고 접대하는 비용이 마를 발의에 실려 줄을 이었으니 그의 방탕하고 조심하지 않은 것이 언제나 이와 같았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자시의 소혜왕의 제공이 발현하는데 백관 및 유생관 의인들이 모화관 앞에서 지성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래기를 김재신 등만을 효수하라 하셨는데 승지 손주가 잘못 의검부에 전하여 한 명의 정착순 심해 두 대 어린이의 이름을 함께 써서 아래여 이미 윤호를 내리셨으니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다 함께 효수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노형선의 머리를 저자에 매달 때 찌에 쓰기를 위해 관한 불경죄다 라고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석류꽃 한 가지와 어제 절구를 내리기를 푸른 잎 고운데 맑은 잇을 엉기고 붉은 꽃봉울이 진한데 시원한 바람 곁들였네 한가게 하늘의 조화 구경하다가 가을철 온 줄 알고 슬깨게 되었노라 하고 이어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신은 뜻을 말하는 것이니 차오나에 올리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다섯 번지 기사 전교하기를 오늘 주의인 곽종본 신징 등을 모두 행형하고 이철균을 결장하라 하고 승기 권균 이 계민과 내관 김세를 명하여 형벌하는 것을 감독하기 하였다. 신징 곽종본을 군기시 앞에서 뵈는데 백관이 차례로 서서 보고 이철균은 장 일백대를 때려 창성부로 귀양보냈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여섯 번지 기사 전교하기를 권균 등은 영의정과 함께 그대로 건부에 앉아서 유빈을 공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신징의 말이 박한주가 먼저 주창하고 또 차자를 지었다고 하니 한주가 오면 그 정상을 신문하고 지금 형벌한 등급을 더하여 능지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여덟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자수궁 수성궁은 여성들이 이미 한궁으로 모았느냐 여관하게 물어보라 또 수성궁에 들어가 그 차는 선왕의 후궁들은 모두 자승궁으로 옮기고 수성궁은 이름을 고쳐 성종의 후궁을 거차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아홉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수사 노비는 서울과 외방을 물론하고 모두 자비역을 면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3군 연산 10년 5월 1일 경인 열 번째 기사 성지 권규현이 아르기라 유빈이 공설하기를 지평 곽종원이 후원에서 말타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등에게 말하는데 대사한 김재신이 신등과 의논하기를 후원에는 보행하는 자라도 언제나 왕래하지 못하는 것인데 하무엔 말을 타는 자이겠는가 지금 들어가 아랜다면 그 연유를 알 것이다 하고 하여 함께 의논하고 들어가 아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이어 정성과 의검부 당상의 뜻으로 아르기라 빈이 말하였기는 하였지만 빈이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종원에게서 나왔고 의논을 주장한 것은 제 신이니 그 죄가 짐작으로 억적한 이유는 아닙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종원이 보고서 말했더라도 빈으로서 금지시켜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그런데 제 신과 함께 의논하여 아랜으니 그 죄가 무엇이 다르겠느냐 만약 빈을 사하여 준다면 신증의 죄에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같은 한 가지 죄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는다면 매우 불가한 일이다 어떻게 빈을 처리하겠는가 하니 승지들이 아르기라 신증 유빈이 감히 공중의 이를 말하였으니 죄가 원래 중합니다. 그러나 증이 아르기를 대굴 안 장막 진 속에 반드시 놀이하고 희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공중의를 짐작으로 억적하고 한 말이요 비는 종원의 말로 인하여 아래였으니 그 죄가 진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빨리 청성들을 불러 물으라 하였다. 정의적 유승과 의군 무당상 정미수 김감 이계남 등이 승지들과 함께 아르기라 이 자군과 유빈의 죄는 신증에 비하면 경중이 평판이 합니다. 징은 궁중의 옵네들을 짐작으로 억적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경히 여긴 것입니다. 또 종원이 혹 역보고 말하더라도 빈으로서는 의당금하고 말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가한 일인데 함께 의논하여 아리였으니 이는 잘못입니다. 그러나 짐작으로 억적하여 말한 자와는 다 같이 할 수 없으니 차등 있게 주의를 주미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김제신은 부간 참시하고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하며 이 자군의 아들도 충군하고 유빈 이상은 각각 장 10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하고 아들을 충군하며 곽종원은 능지하고 아들은 장 100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에 충리되게 하며 신징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리되게 하고 박한준은 능지하고 아들은 장 100대를 때려 아주 먼 변방에 충리되게 하며 이윤번의 아들은 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리되게 하고 곽종번의 아들은 장 60대를 때려 먼 지방에 충군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라 학원이 말할 수 없는 이를 의논하여 말했는데 제 신이 막지 못하였으니 이 사연으로 찌를 쓰게 하라 하였다.